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우리 라면 수출액은 6억 790만 달러로 사당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연간 최대치인 6억 357만 달러 실적을 이미 넘어선 건데요 코로나 19로 해외에서도 집콕 생활이 늘며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농심과 팔도 등 일부 업체가 해외 공장을 두고 현지에서 직접 라면을 생산해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한국라면의 글로벌 판매액은 훨씬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라면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1억 334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순이었습니다